어제 제가 그 친구랑 난공 TV 찍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사전 질문 중에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 저도 평소 때 엄청 많이 듣는 질문인데 기출 문제를 이렇게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정답이 보여서 외워져서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지겨워지고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질문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3년 차까지 자기가 딱 그랬대요. 무슨 말이냐? 떨어질 때 딱 그랬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 4년 차에 합격하는 애는 기출 문제가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기출 문제가 새롭게 보이면서 이게 어떤 취지에서 문제가 나왔고 어떤 부분이 출제의 포인트고 어떤 부분이 키워드고 어떤 부분을 암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확장돼서 어디까지는 내가 체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각나면서 문제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공부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정답이 보여서 공부할 게 없어요. 이런 건 뭐냐면 그냥 정답만 찾는 데 주력하는 거예요. 정답만 찾아가는 거예요. 문제에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 보려고 기출 문제를 해독하나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기출 문제 해독하고 와도 시험 풀면 어때요? 틀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휴 동안에 부족한 감옥들 충실하게 보완하면서 이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갈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풀면서 내가 그냥 정답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BSC가 나왔어요. 좀 싸지 말고 엄마 기다려 봐. 중요한 이야기 하잖아. 짐 싸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되는 여기에 성과 지표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내가 시험 문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거죠.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거 다 외울 거냐 말이죠.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렇죠? 그럼 뭔가 상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매출, 자본, 수익, 후행, 지표 나머지는 그래 감 잡았어. 이건 이제 안 외워.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 이 정도면 내가 응용해서 풀 수 있어. BSC 끝!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매듭을 지어가는 공부를 해야 될 때예요. 그냥 막연하게 BSC 균형적인 성과 관리 종합적 성과 지표 이 균형 여기까지는 작년까지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BSC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지표들이 나오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외워 이걸 안 해올래 그냥 내가 한계를 짓는 거예요. 딱 구체적으로 내 거 하는 거죠. 문제 나오면 이런 것들은 알았어. 오케이 정책 수능도와 고객 만족도 여기 고객 관점까지 이거 알면 고객 관점이 어떤 건지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내가 오늘 공부한 것들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이런 공부들을 하나하나씩 해야 될 때입니다. 아시겠죠? 알차게 보내시고 당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